라오와 100mm 울트라 매크로 2배 렌즈 같은 경우는 1대1 등배 촬영 능력을 넘어선 2배에 이르는 강력한 접사 능력을 갖춘 매크로 렌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동렌즈이기 때문에 초점 조작은 초점 링을 통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초점 링이 굉장히 세밀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사용주 정의 키에 저는 상단에다가 초점 확대 기능을 넣었구요 C1, C1, C2 버튼에다가는 피킹 표시를 끄거나 클 수 있게 설정을 해서 피킹 표시를 켬으로 사용해서 좀 더 정밀한 사용을 하거나 끔으로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때 쓸 수 있고 정밀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초점 확대 기능을 빠르게 불러와서 초점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 초점, 수동 초점 과정이 분명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요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저는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등배 혹은 2배까지에 이르는 근접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심도가, 워낙 근접을 하기 때문에 심도가 워낙 얕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쓰시면 그러면 울트라 매크로 렌즈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